투명하게 안쪽이 다 보입니다. 남아있는 차량도 보이고요. 어느정도 우려 우려졌는지가 그 빛깔이 보이니까 훨씬 더 드시기가 좋을 거고 1.7L의 대용량이고요. 안쪽 보여드리면 물론 유리 소재여서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주방용품에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입구 부분이라든가 차들이 살짝 끓이다가 이런 데 티망에 걸리게 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에 오염이 되면 오래 못 쓰십니다. 그렇죠. 아예 스테인리스 소재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어요. 스텐 중에서도 304 스텐 소재가 들어갑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내구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아래쪽까지도요. 특히나 위쪽은 살짝 부딪히면 잘못되면 깨지지면 어쩌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줄여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까지 위쪽까지 모두 내열 강화 유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스텐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용량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LED 조명이 들어와서 저는 이게 또 좋았어요. 특히나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불빛이 들어오죠.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고 40도, 75도, 85도 그리고 100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불빛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온도에 맞춰서 40도는 특히나 우리 아이들 분유탈 때 우려내는 거, 달여내는 거, 팔팔 끓는 것까지 심지어 보온 기능이 120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2시간 동안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티를 마실 때는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120분의 보온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온도 제어 장치도 보셔야 되는데 영국의 스트릭스타의 온도 제어 장치가 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 스트릭스타의 일단 컨트롤 장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여러분 티메이커의 가장 심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하죠. 영국 스트릭스타의 기술력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온도 설정을 여러분 티 종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에 따라서 같이 설정 가능하니까 훨씬 쓰기 좋으실 거고요. 특히나 저희 상품평 중에 칭찬이 정말 많았던 게 아이들 외에 분유 탈 때요. 진짜 필요해요. 물을 팔팔 끓여서 한 40도 정도 손등에다가 딱 떨어뜨려보고 온도가 괜찮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온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40도 분유에 딱 맞는 온도 설정까지 저희는 다 되어 있어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0도 그리고 75도 우려 내는 거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들이 분유 포트를 따로 살 필요가 없겠다. 그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따끈할 정도로 한번 딱 되어 보셔서 분유 타시기에도 아예 정확하게 온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고 또 하나 이건 여러분 이 티 바스켓 안에다가 티를 넣어서 우려내도 좋지만 저는 특히나 국화차라든가 꽃차 같은 경우 꽃잎차 같은 경우는 차를 다 끌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향도 워낙에 좋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약간 자꾸 신경 쓸 게 많다 그럴 때 국화차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꽃들을 보시면 기분까지 좀 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티 망해서 한번 또 이렇게 입구에서 또 한번 걸러주니까 국화차 너무 컬러 예쁘죠. 이렇게 해서 차 한산의 여유를 그날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차의 느낌은 이렇게 또 국화차는 특히나 뭔가 좀 분위기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가을에도 어울리고 봄에는 또 꽃잎차 같은 거 띄우셔서 분위기 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